댄스 타이틀을 가는 걸 다 찬성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가 퍼포먼스가 있는 걸 원한단 말이야 너무 좋고 세련됐는데 우리가 무대에서 막상 하려고 생각하면 노는 분위기가 나면 아무래도 좋아 분위기 우리가 안무나 뭐나 분위기를 확 바꾸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퍼펙트맨이나 헤이커몬 같은 건 계속 방방 뛰는 춤이잖아 박자에 맞춰서 응원 같은 춤을 하잖아 근데 간지댄스를 한 적은 없거든? 근데 이거는 약간 네네 네 숨결이 난 미칠 것 같아 네 숨결 좋지 숨결 있잖아 근데 아 꿈결? 아 숨결 그거밖에 안 나오면 되니까 진짜 그거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계속 생각나 생각나 튼파리 했다 하지마 망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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